3월 28일 화요일 일본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 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 1일 새벽 0시 29분에도 이번에도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역시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규모 6.1과 4.7의 강진이 3일 간격으로 발생하였으며 둘 다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우모리현의 연속 강진과 같이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6일간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3월 26일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4.4 하루 뒤인 27일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5.2 3월 28일에는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 3월 29일에는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4.1 3월 31일에는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만 섬근혜에서 규모 5.0 3월 31일에도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만 섬근혜에서 규모 5.7과 5.4 4월 1일에는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일간 무려 8번의 강진들이 연속하여 발생 중인데 지진 발생 횟수도 많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6일간의 강진들이 대부분 일본의 동북부에 있는 미야기현과 아우모리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만의 연속 강진들도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의 동북지역과 연쇄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결국 일본 동북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곧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현재의 일본 열도입니다.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인 동북지역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오전 2시 23분 일본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5진원의 깊이는 43km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 약 25일 후인 2021년 1월 15일 오후 1시에 남태평양 통과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하루 뒤인 1월 16일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 제도에 이어서 이와태현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일본 8개 현 최대 23만 명에게 피난지식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일본 아우모리현 강진 이후 남태평양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곧 뉴질랜드 바누아투 통과 인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바누아투 뉴질랜드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남북의 연속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